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일시백 전만 아니죠 전만, 십만, 백만, 천만일억 10억을 준비해 주시구요 15% 앱솔렙스 슬래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슬래셔 말구요 블루너클 자 예상되던 수익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 힘 62회 힘 45짜리 완작이 13억 3천 공육포에 12송이 17억 18억 다 이쪽 라인이네요 15억 5천 공육폰만 달려 있으면 거의 이런 가격이네 블루너클 18억 음 으음 음 으음 어 아 이 아이템 괜찮아보이네요 이노센터로 밀어서 하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그쵸? 5천 이렇게 더 주는 것보다 이게 사가지고 15포적 하는 거 위대한 반반도 달려있겠다. 괜찮아 보이네요. 자 3억에 투자를 들어가 있고요. 한번 꾸밀 수 있는 도구가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산 프로 3%는 꾸밀 수 있는 게 있는데 와 6%의 가격이 6억 3천이요. 야 가격 바로 꾸미는 건 절대 못하겠다. 야 이거 다른 사람이 사면은 이거 꾸미는 건 또 어떻게 하냐? 그나마 이런 거 사가지고 야 바르면 되겠지만은 와 이거 완전히 하고 싶은 장사가는 생겼는데 제가 뭐 하려던지 생각하신 분 그림 그려보신 분 에디셔널 무기에 달아가지고 잠재하는 거 생각해 볼만하네.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시세를 아 최근 걸로 보자. 6%고요. 6% 3200만 원. 아 최근 걸로 보고 싶은데? 아 이게 책인 건가 보다. 150재 말고 140재로 12일에 55,000 3억 8천 1억 3억 7천 해볼만한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뭐야? 2500만 원 1월 24일에 어 매월못인가? 와 한번 해볼만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참 긴가민가 하네 가격이 긴가민가 해 맞는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. 이것도 가격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죠? 이렇게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다 아 일단은 샀으니까 자켓 볼게요. 어 자 일단은 주은은 제가 이 정도 있고요. 더 삽시다. 맨 위에 거를 남겨주는 센스 여스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삽시다. 흐흐흠 이노센트 이노센트 심작을 해야됩니다 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나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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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실패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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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성공 이야 되는 날인데 오늘? 와 와 되는 날이야 개잘돼 오작이요 와 잘 안되는데요? ㅋㅋㅋㅋ 비슷할걸요? 10% 하고 2000개 되니까 350정도 하면은 비슷하겠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나는 체감상 이게 더 잘 되는 것 같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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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 난 이게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흠 흠 사람마다 다른가 난 이게 더 잘 되는 것 같애 흠 순백보다 Trou 더럽게 안 발리더라 와 되게 잘 발리죠 뭔가 잘 발리는 느낌이에요 난 이게 좋더라고 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애 아 벌써 벌써 어어 와아 되는 날이다 오늘 15분 안쪽 다 들어가야 되겠다 아 아직도 아직 모른다 오 개잘발리네 와아 미쳤다 진짜 와아 아직 모른다 와 개잘발린다 아 이거요 약간 도박적인 장사긴 하죠 아 황망해야되요 아직 안했어요 흠흠흠 아우 아아 야 아직 이장 남았는데 야아 망치를 해야되는데 아 망치가 너무 비싸요 근데 아 망치 싸워야 돼 아 근데 100%는 너무 비싼 거 같아 4천만 원이더라구 아 근데 이번에 70% 실패할 거 같아요 느낌이 안좋아 그래서 50% 하도록 하겠습니다 50%가 성공할 거 같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흫 50%가 성공할 거 같습니다 70% 느낌이 안좋아 하하 아 아아 난리 났다 아아 큰일났다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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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나도 실패하네. 옆에 터지는 거 보면서 해야 되겠다. 여기 있구만. 재밌네. 아 성공했지? 네. 아. 아 설마 이 느낌 안 좋던데요. 이게 좀 너무 잘 안 붙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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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잖아. 여기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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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이번 꺼는 끝내야될거 같은데 비교등학생들 저렴게냄빵 지금은 그 이상할 때가 가만히게 지쳐섰어요 이냄빵 주문은 한 zaman에 눈에 붙어 쉬는 있던 모양이니다 다음번에 빼고 싶어요 내가 제게 손을 심지 못한다는게 그를 다음날 날아47.. 그렇지만, 이 암造화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암디를 뽑는데, 이 암디는 이런 거에만 보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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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영유의 흐리사프로 달려있어서 13억원 좀 비싼 것 같고 이러면 잘 팔릴 것 같아.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